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숭숭, 차이커, 라! 와! 보다! 니가 갖고는 해바라기니? 어, 어. 응. 저, 저, 하나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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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아냐. 괜찮아. 우리 다음에 보자. 어. 어, 안녕. 안녕. 잘 가. 으, 저... 우와. 어. 유진이가 저렇게 공주님처럼 예뻤었나? 해봐봐, 해봐봐,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어, 어? 공주님, 아유, 공주님이 어디 있다 그래? 방금 전에 여기 공주님이 있었어. 어, 정신 차려, 쟤는 유진이잖아. 그래, 유진, 공주님. 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 공주님. 우리 공주님, 예쁜 공주님. 세상 어느 공주보다 예쁜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사랑스런 공주님. 세상 어떤 공주보다 사랑스런 우리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이웃나라 왕자님이 오십니다. 해봐봐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그렇게 웃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우리 같이 축구하고 놀자, 어? 아냐, 아냐. 안 놀 거야, 안 놀 거야. 어? 어? 아, 그래. 공주님한테 선물을 하면 좋아하겠지? 어? 어? 해봐봐. 해봐봐. 어? 어? 해봐봐가 왜 저러지? 어? 어? 야, 우리 파티에 갈까요? 그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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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봐, 안녕. 어? 뒤에 뭐야?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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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리 내놔. 누구 줄 건데? 아이, 몰라도 돼. 응, 말해주면 내가 줄게. 어? 아이씨. 고, 공, 공주님, 줄 거야. 공주님? 아니, 누가 공주님인데? 어? 저기. 그러니까. 유진 공주. 응? 어? 저, 저, 저기. 저기 오시잖아. 어? 아니 쟤가 무슨 공주님이야? 그거 이리 내놔! 저게 이거 너한테 주려고 우와 예쁘다 고마워 그치 예쁘지? 어? 음악학원에 가는 거야? 어? 이렇게 무거운 걸 네가 주면 어떡해? 이거 내가 들어줄게 어? 가자 해봐 뭐 쟤 왜 저러니? 뭐 잘못 먹었나봐 나의 여자친구는 공주님 공주님처럼 정말 예뻐요 백설공주보다 인어공주보다 천 배나마 한 배나 예뻐요 해바바의 여자친구는 유진이 해바바가 보기엔 공주 같아 키오나 공주보단 조금 더 예쁘겠지 공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내 생각엔 시녀가 더 어울려 어? 너? 자꾸 우리 공주님 놀리면 너하고 진짜 안 놀 거야 뭐? 어? 야 해봐바 같이 놀자 세상에는 유명한 공주님들 많지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 귀엽고 작은 엄지공주 매일 잠자는 숲속에 공주 세상에는 유명한 공주님들 많지 우아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공주 저기 해바바의 공주님 온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여기 앉아 고마워 이거 같이 먹자 영광입니다 공주님 이 놈은 우리 도저히 우리 같이 먹자 마스카 고마웠고 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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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스카 으악! 으악! 맛있겠다! 나는 같이 먹어도 되지? 어휴 야! 넌 여기에 왜 왔어? 저리 가! 어휴 야! 너 정말 왜 그래? 왜 나하고는 놀지도 않고 유진이하고만 놀아? 어? 난 유진이가 좋거든? 이제 너랑 노는 거 재미없어! 뭐..뭐라고? 재미없다고? 으흐흐! 해바바 네가 날 버리고 이럴 수 있어!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해바바가 유진이랑만 놀고 너랑 안 놀아준다고? 네! 그 유진이란 애가 예쁘니? 어휴 제가 볼 땐요 하나도 안 예뻐요!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바바가 유진이를 싫어하게 만들어주세요! 음.. 아주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주시던가요! 어떤 거? 음.. 호흡이 난 거? 또 어떤 게 있을까? 좋아줘! 아주 흥미진진하지 난 거! 저.. 유진 공주님이 저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많이 있지 공주님이 좋아하는 선물을 해줘 공주님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 공주님의 멋진 기사님이 되죠! 다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공주님이 너를 좋아할 거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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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만이 있지! 공주님을 먹버둥버 공주로 만들자! 공주님을 코찔찔이 드린 공주로 만들자! 공주님을 방귀쟁이로 만들자! 그렇다면 해바바가 공주님을 싫어하겠지! 공주님을 결정하여 우와 이 꽃 정말 예쁘다 내 생각엔 이 꽃보다 흔들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한다 눈뜨고 못 보겠네 창피해 해봐봐 너 왜 자꾸 그래 진짜예요 오늘 제가 도시락도 준비했어요 내가 업고 갈까요? 아니야 가자 네 우리도 가자 가요 우리도 여기 앉아요 배고프죠? 우리 도시락 먹어요 공주님은 과일만 먹을 것 같아서 공주님 아 해요 공주님 맛있죠? 저걸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 갈갈 마녀님 빨리 마술 좀 쓰세요 알았어 미안해 어 아니요 나도 트님 잘해 이것봐요 검주님 나도하잖아 아우, 정말 깔깔 마녀님, 2단계. 좋아 좋아, 공주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2단계. 후비적 후비적 코구멍 후배게요. 코 닦지 마라, 엄청 큰 거 나왔다. 봐봐. 크다… 먹어봐 먹을게 어때? 맛있지? 응 맛있어 깔깔마녀님 더 센 걸로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3단계 간다 깔깔아 깔깔 냄새나고 천둥같은 바퀴 뿡 뿡빠라 뿡뿡 뿡뿡뿡 공주님은요 얼굴도 예쁜데 향기도 좋아요 이상해 어떡해 공주님 공주님 오이야 이젠 해바바가 저랑 놀겠죠 다녀갔죠 다녀갔죠 야호 야호 하지만 방귀 공주 뿡뿡뿡 뿡뿡뿡 방귀는 정말로 잘 띄어요 해바바의 여자친구는 공주님 해바바가 진짜 진짜 좋아해 하지만 해바바는 나를 더 좋아해요 이제 공주하고는 꼭 놀걸요 네 여자친구는 공주님 해바바 방귀 띄는 공주가 그렇게 좋냐 응 너도 방귀소리 들었지 뿡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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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방귀를 열여섯 방균 거 니가 어떻게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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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건 그건 저기 또나 너 이상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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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너 딸깔매녀님한테 마법 뿌려달라고 부탁했지 어? 아아 뭐 아니요 아니요 또나야 꼬마마가 이제 너랑만 놀지 역시 방귀가 최고 딸깔매녀님 으응 으응 오만나 오만나 당장 가서 사과해야겠어요 이위이 어떻게 까빠다빠 어이 봐바 아우 바리언니 으응 오늘따라 공주님 진짜 예쁘다 공주라고 하지도 마 방귀쟁이 공주가 어디 있니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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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껴도 넌 공주님이야 네가 낀 방귀는 열여섯 방이었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오래 못 꼈을 거야 공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진짜 사실 또나가 재미나서 깔깔 마녀님한테 부탁한 거래 정말? 떠나 미워 미워 저기 미안해 유진 공주님 몰라 해봐봐 해봐봐 너지 이래서 네 거야 방귀쟁이 해봐봐 왜 자꾸 나오는 거지? 미안 방귀를 껴도 코를 후벼도 공주님은 공주님이다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거다 난 공주님을 보호하는 멋진 기사다 공주님은 기사다 공주님은 없다는 얘기가 공주님의 관계 공주님 분명히 입고